잘생긴 고맙습니다. 얼굴은 안나오고 목소리만 나올껀데요 다 아시겠지만 PVC 원단과 TPO 원단인데 PVC 원단이 안좋다는건 아니고 친환경이라는거에 대해서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구요 PVC 원단은 시커먼 연기가 나오죠 아우 이거 연기가 코로 한 제가 봤을 때 10초 들어가면 죽습니다 TPO 원단입니다 하얀색으로 연기가 살짝 나더라도 자 보세요 이게 재생이 가능한겁니다 이렇게 요런게 친환경 원단입니다 이상